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라켓뿡. 좋아요. 몸상 좋죠? 몸상 좋죠? 허위네. 허위네. 선출의 허위네. 진짜 씨. 이거. 자, 이대훈 중복으로. 이대훈.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출비.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 자, 이대훈 중복으로. 방암 전환, 이대훈. 나이스. 나이스. 저거. 하태훈 형님 잘하시네. 30대만 됐어 보이시지. 자, 갈게요, 갈게요. 자! 자! 자, 김정현. 좋아요. 김정현. 이거 뭔가. 방금 잘못 쳤죠?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거든요. 김정현. 이게 안 아파? 이게 안 아파? 김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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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김정현아. 김정현아. 좋아, 고. 김정현아. 오케이. 뭐야,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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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동현의 골과 함께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까비, 까비. 다 잘했네. 오케이,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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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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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아, 정말 벼락 같은 김동현의 슛이었어요. 이야, 라켓부의 초반 선지 득점임에도 불구하고 격투부 끝까지 따라와서 이걸 역전을 시킵니다. 우리 격투부의 근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반전에만 2골로 지금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라켓부의 허인애 선수. 지금 엘리트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에는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인애 선수가 지금 결국은 골키퍼으로 교체되는 것 같죠? 지금 이영택 선수가 큰 부상인 걸로 알겠는데요. 큰 부상인데 이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팀의 4강전을 위해서 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눈빛이 살아있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끝난 걸로 하면 안 되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